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뒤에는 3번 영웅 루이스가 6위, 안쪽에 6번 돌아온 포경선이 7위로 뒤쫓습니다. 하위권에는 8번 딕시어게인과 9번 닥터카슨이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를 선에서 4코너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이스트제트를 넘어설듯 바깥쪽 2번 어마어마 계속해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1번 이스트제트와 2번 어마어마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으로 5번 미라클 드리밍과 4번 라운더파이터, 10번 블루 지퍼까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줄을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된 선두 1번 이스트제트와 2번 어마어마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속에 이제 바깥쪽 치고 나오는 4번 라운더파이터입니다. 안쪽에 2번 어마어마를 넘어설듯 바깥쪽 4번 라운더파이터, 안쪽에 1번 어마어마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마어마냐, 라운더파이터냐 두 마리 싸움에 그 안쪽으로 치고 나오는 9번 닥터카슨 외곽에서는 8번 딕시어게인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어마어마가 선두를 지킵니다. 4번 라운더파이터, 2번 어마어마는 부산일보배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2번 어마어마, 4번 라운더파이터, 거기에 8번 딕시어게인, 3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라운더파이터, 강남 기상캐스터 4번 대선